자, 지연이 왜 집에서 요즘 안 해옵니까? 뒤에 탑사합니다. 이렇게 19개쯤 되는 것 같은데? 자, 시작합시다. 스네이크 그래서 A는? 아, 어젠이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? 스네이크 다 합쳐서 스네이크 이렇게 해서 OK 뭐죠? SK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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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그래서 I는? I I E Y는? I E E E E 근데 수기 연습을 재우가 했는데 왜 틀리게 열심히 웃고 네가 수기 연습했으면 왜 틀린게 있는데?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SKIN 얘는? E 합쳐서 SK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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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스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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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A는? 스마트 스마트 스메트 스메트 다 합쳐서 소리가 뭔데? 스마트 스마트 그럼 A가 뭐 됐겠냐? 아 아 여과의 소리 스마트 조금만 읽으면 아트 아트 다 합쳐서 스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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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스마트 스마트 오 오 오 오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스마트 스마트 다 합쳐서 스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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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린팅 스플리딩 스플리딩 I는? I, E, O, Z E 그래서 여과의 소리 스플릿 스플릿 U는? T NG는? 응 다 합쳐서 스플릿 스플릿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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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니? 왜? 스플릿팅 왜? 왜? 어? 어? 오케이, 여기서 스터디 오케이 스터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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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여기서 그래서 UN은? U, O, Z E 그래서 여기까지는 소리가 T 스ら Y는? I, E, Largestion E 그래서 얘는? D 다 합쳐서 스터디 스터디 STUDY 체olve 12 3 3 2 SPECIFIC SPECIF SPECIFI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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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시픽 스페시픽 뭐라고? 스페시픽 스페시픽 뭐라고? 스페시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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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펠링 다시 한번 확인하고 브레이크 스펠링 확인하고 사커 프라이어 확인하고 비코드 연습하고 프랙티스 연습해보면 뭐를 엉뚱하게 틀리게 계속 열심히 연습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? 그래 안 그래? 그거 확인해봤어? 이것만 너 들여다보고 뭘 틀렸는지 봤어? 다 확인해봤어 하나씩? 계속해봤어? 어 근데 뭘 틀리게 연습했던데 그래서? 모르겠어 근데도 어? 사실 봐 뭘 틀리게 연습했을지를 오케이 E는 스피시픽이야 스피시픽? 어? 아니요 뭐래 이거 합쳐서? 스페셋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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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E는 A 했고 C는? 스크 스크 중에 쓰고 I는? I, E, O, Z 이렇게 퀘셋픽 스페셋픽이야 스페셋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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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거를 내가 뭐 아니 내가 뭘 틀렸든지 보라고 그랬잖아 확인이 안 돼 근데 하나하라 이거 해봐라 이거 해봐라 이거 해봐라 몇 학년이야? 어? 뭐가 틀렸으니까 내가 뭘 아이고 틀리게 열심히 연습했네 이랬어 그럼 네가 이제 쓰기 시험 칠 건데 그러면 내가 뭐를 틀리게 열심히 연습했는지를 보고 확인해야지 쓰기 시험을 제대로 치는 거 아니야? 아니 이런 걸 다 설명해줘야 돼? 스페셋픽 친구 기다리세요 Ce는? 아이는? C는? Chef인가 내가 스페셋픽인데 네가 쓴 거는 스페셋피스 같은데 C가 와야는 소리가 뭔데? 중에서 못 했겠어 그러니까 얘가 소리가 뭐야? 얘는 C 얘는 C 제 제 제 제 스페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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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는 요가의 소리 스페픽 다 합쳐서 스페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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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라이드 스프라이드? 얘는 아무 소리 안 나나봐 스프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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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이게 얘가 무슨 소리였나 배우지 않았나? 예 예 얘는 이거 아니면 저거 둘 밖에서 얘 소리 두 개 있긴 하지만 젤 앞에 있는데 두 소리는 안 날 거고 얘 소리 하나 얘 소리 하나 이거는 이거 아니면 저걸 것 같은데? 스프레이 뭐라고? 스프레이 스프레이? 얘는 아무 소리 안 나나봐 얘가 무슨 소리 내는데 그럼 끝소리도 뭐 끝나야 돼? 스프레이드 스프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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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레드가 아니고요 왜 자꾸 이렇게 쓰여있는 것처럼 있습니까? 이건 스프레드겠지 이건 스프레드 스프레드니까 스프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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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L이 아니고 R인데 왜 스프레드니까 스프레드 스프레드 계속 L 소리 내고 있어 L은 혀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R은 반대로 거꾸로 혀가 움직여야 된다 했어 혀가 목구멍 쪽으로 혀 끝이 목구멍을 향해서 뒤로 말려 들어가야 된다 했어 스프레드 스프레드 계속 L 소리 내고 있습니다 스프레드 계속 L 소리 내고 있어 스프레드 스프레드 왜 혀가 자꾸 밖으로 튀어나와 스프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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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아직 혀가 내 맘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스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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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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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 스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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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스마일 스마일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느낀다 맞아 스마일 맞아요 스마일 그럼 뭐 할래? 아무거나 정해봐 네가 연습했던 게 있어 어쨌든 에 에 응 이 이 하트는 뭐죠? 스멜 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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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그런 스멜 리 이게 스물레임일 것 같아 뭐라고? 스물레이 아 또 히힛이 스물레이래 또 스물레이 스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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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레이는 무슨 스물레이야 스멜리 역할 소리 뭐야? 스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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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리 을리 합쳐서 스멜 스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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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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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는 에이 에 어 어 중에 에 몇 가지 소리 스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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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끼에는 항상 밟혀서 스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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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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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어? 다 했으면 돼. 몇 가지 볼까? 스페 얘는 뭘 거 같아? 스페 그러면 여기까지 해봐 스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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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뭘까? 여기에 에 소리는 이가 가지고 있는 대표 소리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소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대표 소리지 대표 소리 되는데 힘들어 안 들어? 들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을까? 그러면 얘들 둘이 합쳐서 무슨 소리를 내고 있을까? 어? 다 합쳐봐 스페셜 스페셜 스페셜이라고 못들어봤어? 여기서 스페셜 아니요 스페셜 오늘의 스페셜 못들어봤다고? 들어갔는데 이게 그 스페셜이야 하나도 안 신기하지 그치 아 이게 스페셜이었구나 신기하다 드디어 나는 스페셜을 뭔지 알게 됐다 뭐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죠 어? 아니 뭘 배우려고 그러면 뭘 알게 됐을 때 새로운 거 알게 됐어 기분 좋다 이런 게 있어야지 빨리빨리 배우는데 그치 스페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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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님을 봤어? 스켈레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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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역할의 소리 오케이 스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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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켈러 역할의 소리 스켈라 로 로 러 턴 스켈라톤 스켈레톤 스켈라톤 스켈레톤 스메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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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스메싱? 아니요 이게 그 스메싱이야 스메싱이 뭔데? 스메싱 후들어 두고 패는 걸 스메싱이라고 그러지 스메싱 슈퍼블 스트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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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가지 소리 스트러블 스트러블 그럼 유는? 유 오 오 주니 어 그래서 역가지 소리 스트러블 오케이 스트러블 스트러블 스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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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집에서 연습 좀 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백 올라서 시험 잘 치시고요 다음 준비될 친구 오세요 오케이 얘들 같이 가야 되거든 얘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